님 왜 이렇게 빨라요? 얘 이름 뭐였죠? 예? 나 무슨 캐릭터 골랐지? 어.. 지뢰.. 지뢰하는 애 가자 마우스 우클리가 안 돼 얘 애들 어딨어? 없어 그거 지뢰 발사하는 건데? 우쩌네는 원래 애들 여기 없나? 오케이 님 그 안에서 나오는 거 거의 데이터면 님 죽어요 야 점프 뛰면 저 앞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여기다가 아 이거 지뢰 던지기? 폭격하네 폭격 폭격 마우스 우클리카면 터지고 오케 오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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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회기 아 잠깐만 이거 화물이었어? 왕인데? 오우야야야야 이거 완전 주워먹기 아니었어 이거 이거 AI가 응은 사기인 게 뭔지 알아? 때리고 롤 헬퍼 알려 그것처럼 갑자기 타겟을 변경하고 대사기 얜 2단 점프가 안 된다 묵직하잖아 여기서 그냥 리퍼를 꿀 빨아야겠다 아.. 역시 갓 리퍼 이 버튼 뭐야 엔지축 이끼마스 이거 궁극기술 궁금하다 그거요? 아까 그거 자동차 박히 박히지 나가는거 아.. 불러가는거요? 서빙 때문에 1번 안 쓸 줄 알았는데 1번은 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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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들어와 여기 여기 근데 쓸만한 캐릭터 뭐가 있을까? 아니 죽을라고 하는데 또 던져놓고 피피피 피 피 더이상 죽으면 안돼 피피피피피 피 누가 먹었어 내 피 반짝이는거 씨 아이템인지 알았는데 정국 여기 피있는데 어디가요? 여기 피있어요 뒤에 요것도 피? 아니야 뒤에 피가 있었다고 네 여기요 여기 여기 이쪽 안에 톡 아 여깄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설마 이거 또 보트한테 떨리는 각인데? 야이씨 뭐이리 쉽게 죽냐 오케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이게 물처럼 한 명이라도 바람이 아니면 게임 질 거 같은 게임인데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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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궁금하다 궁금하다 뭐 굴러가는 애여 어휴 궁극기 정신없다 이거 이거 나랑 안맞아 이 캐릭터 나랑 안맞아 겐지 역시 남자는 겐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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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가는 길이 어디여 어 잡았어 여기가 필드야? 우리 기지같은데 이거 피없는데 저거 리펄 땄어 1대1로 안녕하세요 디락스님 아 로봇사안 안됐어 오 말탄 오 말탄 나 여기 이렇게 오래있으면 안되는데 나와라 님 갑니다 아악 거북기 거북기 갑니다 이렇게 죽으려고 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 야챠챠챠챠챠 피피피 흑 ά갓악 빛나 피가 아우 얘네너무 잘해 아이 잠깐만 아아 달리기 나가는길이 너무 멀어 이 맵은 여기로 나가요 여기로 오우 죽을 뻔 역시 기왕 요깃다 요깃다 초기 썼네 애들이 애들 안막나? 여기 귀찮네 나한테 죽을 뻔 물 벌써 져요 궁극기 써본적이 없는데 아이씨 아이씨 우리 난이도 낮추죠 그러죠 난이도 낮추죠 최고의 플랫 아 4겐지 4겐지 3겐지 아 여기 안 열리네 겐지로 왔다며 오 개굴 이거 안 열리는 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걸 나머지도 겐지 오지 이게 열리면 열리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 6겐지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 아래밖에 없다 가는데 여기밖에 없다 다들 위에 있는데? 이거 일반전에서 6겐지 해보고 싶다 아니네 아 저 위가 열린대로 바뀌었네 정말 싫어요 여기가 열릴거야 여기 여기가 열리네 딴게 안 열리네 아 겐지 바꿨죠 하나 둘 아깝이 11초 가자 우리 저거 수레에 보호해야 돼 오케이 수레 끌고 일고 가야돼 우리가 그니까 개끼가 옆에서 다 잘라몰고 어 뭐야 어 다 튕겨가지고 죽였다 왜요 쏴 죽이지 쏴 죽이지 아 다 잡았다 오케이 다 잡았으 다 잡았으 이거로 끌고 가라구요 이거를 끌고 가라구요? 나 3만리 잡았다 개꿀 4킬 개꿀 아니 5킬 내놔 개꿀 개꿀 각 길 따라가니? 여기 가다 말어 아 누가 뒤막했어 레이드 수레 수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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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극기 포지션이 되어야 돼 들어가 들어가 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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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야지 이동하는거에요? 네 궁극기 온 궁극기 온 여성용기 어디 여성용기 어디 여성용기 어디 여성용기 어디 아 망령아 쓰지 말으세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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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류순경 기모째로 두 명밖에 못 죽겠어 여성용기 어디 피가 없는데 이런거 안 속아 이제 반피 남았으면 됐어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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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가 원래 젤드공이랑 비슷한거 아니었나? 그냥 목고기로 덴기 주는거 입 호이 호이 아 나.. 부저와 얘 왜 이리 안가? 무슨 용기 뭔지 샀다 주사 먹.. 다 주사 먹기 주사 먹기 아 뭐야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루스용이 와서 나를 우리 걸 다 뺏었대 야 레이저 쏘지마 레이저 겁나 아파 개꿀 키 개꿀 피치한게가 아니네 일단 이기고 겐지 총 이기마스 근데 겐지 왜 인근히 피가 안타는거 같아? 피가 안타 저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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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좀 해주세요 롤송룡 인속 타 오 피 다 찼구여 겁나 쩌는데 무적이라니 아니 루승용 터더리 무적이라니? 얘 이거 왜 이리 이동을 안해 나 왔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너 누누공 여기 가빠 누누공 루승용 터더리 마우스 우클릭으로 쏘면 3개씩 나가네 터더리 무적 루승용 터더리 루승용 터더리 루승용 터더리 루승용 터더리 무적 deal 게임 아 오갈령 이거 어떻게 하냐구요? 아 채팅을 제가 못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오갈령 이거 그거 거기서 다운받으세요 배틀랩 들어와 너 내꺼야 4일 동안 무료입니다 4일 동안 35만 6차치 에이 반사 개꿀 이게 한 6만 7천원? 4만 5천원이요 4만 5천원 6만 9천원은 이거 그런 게임인데 지금 4일 동안 무료에요 네 저도 지금 키보드랑 마우스로 하고 있어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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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키패드로 하면 어렵더라구요 저는 오히려 키패드로 하면 어렵더라구요 저는 오오 끄우궁 어 아 이거 화물쌤 왜 이리 안가 진짜 적게임이 그 트레이터에 안가요? 아 그래요? 까다롭네 저희가 이걸 꼬여요 열라 야이씨 이거 나왔는데 적들이 없어 끝 미치겠네 승리 최고의 순간 좀 가보자 아 나 겐지 스킨 먹고 싶어 저 이거 먹었어요 저가 겐지에요 이게 겐지라고? 네 야이씨 멋있다 원래 겐지는 그거였는데 거시기 워크래프트 아 뭐지? 워프레임 워프레임 워프레임? 순간 워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엠 허옥에 가고 싶었던걸 남아 고우 어 고우 우리가 공격이네 아까 진맵이다 이거 아까 도타한테 진맵이네 일루와 일루와 이거 공격이 아니라 그냥 점령맵이잖아 여기 뭐 들어가야돼? 이건 점령 들어가면 죽잖아 아까 그 도타한테 줬던거 여기 기가 막히네 에콜 아이 요런 때 내가 저격을 해야되는데 와우 13명 터치 13명 다 죽였어 빨리 점령하세요 점령 점령 피 피 피 내가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 우물 떨어지면 안되는거죠? 떨어지면 죽어요 우물이 떨어진사람있네 님 님 괜히 로목크키 점목사면 떨어져요 아 미리 옆에 솔져있어 다 죽였다 어우 나 송제롱 잘 맞나봐 나 얘들 조심하세요 옆에 솔져있어요 쏠리저 죽었어요 죽어? 그럼 됐네 오우 나 솔저랑 잘 맞는거 같애 겐지보다 솔져가 맞는거 같애 제가 맞았잖아 솔져가 쉽다고 솔져가 공을 끼면 자동조준이라고 솔리저가 공을 끼면 자동조준이라고 이 적들 어디서 나오니 저쪽에서요 저쪽에서요 저쪽에서 이러면 잘 모르죠 저희쪽에서 반대요 오 칼 챙기는거는 다 죽였어 역시 겐지 그냥 한가운데 가가지고 반사만 계속 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궁극기술 이제 다 완성됐고 유승경 기모찌 나왔다 아 난 아직도 안나와 맥프리 궁극기 너무 느려 이거 애들 나왔다 애들 나왔다 애들 나왔다 준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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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야 어디야 야 궁극기술 야이씨 왜 저녁 기모어디 이게 태권드 야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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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냥 동기 터지 아 죽겠다 나 솔져한테 죽었나? 예 솔져한테 죽었어요 어 방금 좀 멋졌는데 저요? 아니요 흐흐흐 다음거 최소 하이라이트에서 작이었는데 5초 남음 밀사님 들어오시겠네요 다음팀부터 죽었다 무패를 포착했다 야 최고플레이 겐지 나오겠다 2라운드 에이 겐지 나오겠네 아 왜 계속 공격이야 2범차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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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땡겼네 흐흐흫 요쪽도 나갈수있나 자 고우 저요야 정상인데 왜 안졸릴거지 지금 졸려야 정상인데 아 룰링이 희한하게 5경이지라 그런가 1도 쉬고 어 맵이 또 바뀌었어 잠깐 아까 그 맵이에요 아까 했던 맵 혹시 충전중이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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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으라고 아 죽여 아 죽였다 너가 죽였지 니가 앞으로가서 뭘 따라야지 겐지 끝난거에요 네 점령 이거 계속되면 네 점령 이거 계속되면 힐을 태워야는데 피 어디있나 라니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라니우님 이게 100% 올라갈때까지 여기 지키고 있어야 돼요? 불빨기 실패 내가 100% 올라갈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힐 좀 해달라는데 힐을 안해줘 애들이 어우야야야 아 요번에 너무 어이없이 죽었다 진짜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빽갔다 빽갔다 갑니다 갑니다 겐지가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겐지 보쌍 어? 어? 아 겐지 뉴트롤 흘렸어 롤에서 블리츠 그랩에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콩 tuh 악 봄 궁극기 나왔어 이제 힐 this 힐 это 힐キ頓 내가 이번에 다잡는 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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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우리편이야? 우리편이네? 피피피피피피 아 구고기 땄는데 애들 다 죽어서 그냥 피 띄워 라마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야야야 뒤에 여기 여기서 막 아 뒤치 뒤치 또 뺏겼다 개지 가라 개지 못쌍 이길거 같은데요 그래도 개지 못쌍 검명 못쌍 개지 못쌍 가라 개지 가고싶다 나도 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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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시야 너무 가리는데 뭐야 뒤에 왜 태커가 이 태커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쏘지 이거 어떻게 쏘지 왜 안날라가지 마우스 우클릭 왜 안돼 에이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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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없어 피없어 어디 의사 어디 의사 없습니까 야 누가 피 먹었어 피피피피피피 이거 64바이트여야 되나요 와 뭐야 저 탱크 왜 이렇게 세 저도 이거 오늘 설치한거라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아 오늘부터 4일동안 무료에요 4일동안 아아 64바이트 상관없지 않나 아 64바이트 상관없지 않나 32바이트 되지 않나 이거 그냥 낮아도 자동으로 낮으면 드래픽이 알아서 낮아지고 그것도 상관없어 아 게임하라 그러한거 상관없는거 피좀 빨구 아 아 졌어 이걸? 아 엔지가 트롤이네 게임 재밌어지네 상다운드 엔지가 트롤이네 아 여기 저격하기 좋은 맵이라면서요 근데 저격 쏘기 힘드실걸요 맞아 힘들어 여기 저격이 다른게용으로 14초 코로나 바티온 코로나 바티온 위로 갈까? 아다니야 콜라님은 겐지한테 완전 꽂히셨네 4 3 2 1 3 고우 원래 트레이서 트레이서 해보려고 했는데 가자 바티온 아 얼굴 간지러워 얼굴 굵고싶어 뭐야 며트온 시원 시민 인속 엄청 빠르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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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거 한 번 긁으면 끝나네 아 얘가 이거 피채워주는 애였구나 아 깜빡했어 저런 처치 세명 죽이고 장렬하게 이거 터렛으로 그냥 한 번 긁으면 끝나네 저런 처치 터렛이냐? 터렛이 양환경으로 좋다고 하던데 겁나 사기인데 이거 근데 레벨 높아질수록 안 좋아진다는데 원래 그럼 레벨 높으면 애들이 터렛 1.4 터렛이 야야야야 야이씨 그래도 우린 힘줄 피는 채워줬네 누가 저 피 좀 채워주실 분 먹어야겠다 그냥 어떻게 같이 해요 요 밀사님 요 3라운드 요거 끝나면은 팀 맺어서 같이 해요 요거 한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요거 한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에이 룰 속력 거기 가지마 터렛 막아버리기 어 쟤도 죽이네 터렛 터렛 괴삭이 아 터렛 옆에 있어야 되겠다 터렛 금방 끝나겠는데 이번판 야 우리 터렛 터렛이 2명이나 있네 나 방금 저기에서 한 번 스스로 긁어더니 다섯 명 아껴 이거 무슨 캐릭터인데 이런게 있어 네 아까 박사운 박사운 마스티온 탱크 모드도 되던데 그거 누구에요 이거 궁극기 궁극기 아 궁극기가 탱크에요 궁극기가 탱크에요 궁극기가 탱크야 내 어갈량 아들 야 이 씨 아 죽여서 흫하핳하핳l 무슨 디펜스게임 하시나 이거 너무 사귀여 디펜스게임하세요 이거 무료 다운 오케이에요 저기 잠깐만 나 28, 80인데? 배틀랩 설치하고 이거 설치하시면 되세요. 배틀랩 내에서. 탱크 한번 써봐야지. 갑니다. 탱크! 탱크 나왔다. 겁나 귀여워. 아, 빗. 아현! 하이라이트 누굴까? 라이프인데. 나 개빌이네. 아, 하이라이트. 에? 에이? 개인지 아니었어? 아, 똑같은 놈인데 이 자식이 내 거 다 뺏었네. 이분이야 이분. 아, 얘 탱크. 아빠. 내 거 다 뺏은 거. 내가 다 물건 났는데 저거. 와아.